슈퍼마리오 오디세이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흐흐흐 안녕하세요 후식맨입니다 오늘도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이어서 하도록 하죠 공중정원으로 가는길 근데 가기전에 아래쪽에 있는 퍼즐도 좀 둘러봐야겠죠 좋아좋아 약간의 어떤 스팀펑크 느낌이 나는듯 많은듯하는 흐흐흐흐 자연과 기가 공존하는 곳인데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원시림을 뒤지다 끝났는데 위에서 시작하네요 게임을 껐다 켜면은 항상 오디세이 후 앞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단 말이야 다시 원시림을 들어가 봐야 될까 내려간 김에 둘러보고 올까요 너 또 있네 우사기짱 너 한번 당했으면서 또 나왔다 이 말이야 됐다 지금 잡아야 되는데 그래도 못잡고 있어 제발 어차피 한번 잡았으니까 됐다 동전도 먹고 1298개 동전 어디다 쓸까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파워문을 살 수 있잖아요 이거를 저는 제가 원하는대로 막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혹시 하나만 살 수 있나 그래서 이것도 파워문을 찾은 걸로 치는 걸까요 하나만 사볼까 이것으로 결정인가 100원 정도는 쓸 수 있으니까 고맙다 뭐야 뭐야 스팀가든에서 쇼핑 아 그러면은 구매를 하는 것도 찾는 걸로 치는군요 아 아 그러면은 지금까지 왕국에서도 다 하나씩 사는게 좋았겠네 아 그렇구나 말도 안 돼 일단 원시림으로 내려가보죠 원시림에 가야지 거기 먼저 보고 위로 올라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그때 댓글로도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가 호수왕국에서 못찾았던 한가지 파움이 있었죠 알려줬는데 못찾은거 그게 구매라는 뜻이었나보다 혹은 나에게 맡겨 그쵸 댓글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매를 하면 되겠다 아이구야 사가지고 올걸 그쵸 여유로 떨어지면 됐었죠 그냥 아닌가 산철길 있고 호호우 어 무서워 옳지 깊은 숲속 잠깐만 티라노 온다 티라노 일단 피한 다음에 피를 좀 6개로 만들게요 피치 도와줘 웨딩 피치 변신 고마워 요거 한 번씩 씁시다 자주는 쓰면은 너무 재미없어지려나 일단 있는거니까 티라노 어딨어 이렇게 좀 힘들 것 같은 경우에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이 보석은 이 블럭은 깨봤는데 저기 안 깨본 블럭이 오른쪽에 뒤쪽에 또 있고 이 근처에 빛나는 바닥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똑딱 챌린지도 있어요 저기 저기 이것도 부숴봐야겠다 일단 이거 먼저 해보고 어 누가 있는데 레버를 당기면 씨앗이 나온다 어 나왔다 다음 씨앗을 준비중이다 아 이거 심으면 되는구나 어 근데 공룡이 있는데 어떡하지 어디다 심지 오른쪽에 있고 나 귀를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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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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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승스승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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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이 돌 돌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 여기 하나 있었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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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어 근데 나 안맞고 도토리가 맞았어 고마운 도토리야 조금 소리가 작았죠 마이크 소리가 아닌가 어디지 이 근처였는데 아 저기 있다 마이크에서 너무 떨어지면 안되는데 이거 가져 이거 뭔가를 심는 것인가 이거 아닐까 사막보다 훨씬 더 도토리가 큼지막하네요 그렇죠 뭐야 아 올라가는 길인가 보다 이게 아하 끝없이 잘하는데 얼마나 떨어진거야 다음 씨앗 또 이따가 심어보구요 오른쪽에 또 하나 있었죠 그전에 시라노로 변신해서 돌 좀 깨부숴 보자 저기도 하나 있죠 형님 시라노 형님 어디 계시지 오시기 전에 이거나 할까 어디야 어디야 저기 어디에요 어디지 뭐야 군바야 군바 아 모자가 없어 모자가 없어 하트 좋다 어디였지 아 거기를 찾으라는 말인가 보다 말도 안돼 그게 어디있다는 거야 티라노다 형님 형님 저 여기 있는데 어떡하죠 내가 여기 있네 이거는 부수하겠는데 어떡하지 아야 맞았다 부수한데 아무것도 안나왔다 어 씨앗 나오고 있다 위험하다 위험해 얘는 안맞네 됐다 지금이야 지금 지금 옳지 이제 이 맵을 좀 돌아다니면 될 것 같은데 어딘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어디있는지 화면도 좀 어둡고 그래가지고 길치인 저에게는 정말 최악의 맵이네요 내가 어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여기면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맞죠 어 여기 아 돌에 저거 먹었었죠 이것도 부수고 저기도 하나 또 있어 됐어 부수었어 또 있나 여기도 하나 있다 이건 안 부수진다 부수고 이것도 없나 어 여기 파이프도 있고요 아 은근히 좁구나 아 저거 저건데 저건데 어떻게 방향을 좀 됐다 나왔다 여기 여기 이거 아냐 부술 수 있는 건 다 부숴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 저거 마지막으로 저거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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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얼른 제발 됐다 허 진짜 커 더는 못 버텨 부수건 다 부숴는데 나올 만한 곳이 이런 빛이 되게 많네 윈드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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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연습해야겠다 아까 저쪽으로 가니까 되게 뭐 많았죠 이건 뭘까 너 꽃 피는 애 아니니 아닌데 뭐 있을 것 같은데 동전이 동전이 바닥에 있어요 그쵸 근데 왜 꽃이 안 피워 어디야 어디 계세요 파워님 아 저기 있다 바로 뒤였군요 안돼 아 바로 뒤로 날라오면 되는데 이게 그냥 와서는 안될 것 같아요 잠깐만 있어봐 여기였죠 여기서 저쪽으로 가는건데 굴러야될 것 같은데 그냥 뛰어서 안될 것 같고 아 저기구나 아 아 어떻게 구르는 것도 오르막길이라 좀 힘들겠다 길을 정확히 알아야겠어 약간 돌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90도로 그니까 오호 이쪽 이쪽 방향 맞죠 이쪽 방향 빨리빨리 여기 맞나 제발 먹어 먹어 아 아까웠다 초반에 달리지 말고 점프점프로 쭉쭉 가야겠다 구르는건 조금 힘들 것 같고 티라는 것은 불안하긴 한데 이쪽 방향이었죠 됐다 갑니다 가자 이번에야말로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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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였어 어디였죠 어 땅굴도 있어요 땅굴도 있어요 오 잠깐 땅굴이 있고 잠깐 맵 좀 익혀야겠어 여기 여기 있고요 로보트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여기서 여기서 여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쵸 맞죠 여기였던 것 같은데 이방이야 이방이야 아니야 아니야 맞지 제발 어 됐다 깊은 숲속에서 반짝 야 이거는 별다른 퍼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어렵다 잠깐 그 기계한테 도토리 받아가죠 도토리 어딨니 도토리 머신아 도토리 야 나 너무 심각하다 길을 못찾아도 너무 심하게 못찾는다 고마워 이쪽에 하나 있었죠 파이프도 있는데 일단 심는거 먼저야 될 것 같다 저 파이프는 다음 장소로 가는 것 같고요 이거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던졌다 자 이거 먹어 자 됐다 이 다음 이 빛나는 것들 좀 깨워보자 어 아이구야 야 군바들 미니군바들 그 다음 씨앗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뭐야 너 너 잠깐 너 여기 있었네 왜 있는거야 왜 있는거죠 어 쟤가 있다는거는 어딘가 저걸 쓸 데가 있다는건데 일단은 씨 심을 때를 찾아보자 있을거야 티라노만 조심하면돼 어 너 여기도 있네 내가 한바퀴 돌았나 아니지 아니라고 말해줘 어 잠깐 또 뭔가 있군요 아 로컬콘이 있었어 아 잘 찾았다 잘 찾았다 쟤 개구리에는 또 왜 낳았을까 쟤 개구리에는 또 왜 낳았을까 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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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줘 이거 하나만 더 심으면 되는데 저기다 아 저거 심은건데 다 심었나 그럼 어 쟤 트리가 있어요 트리가 있어 어 귀여운 트리가 있어 어 이것도 왜 움직여 오 좋아 이건거 같은데 파워문 움직이는 나무의 뿌리끝 야 너 귀엽다 너 내려갈 수 있니 혹시 아 못간다 이 이상은 안돼 이 이상은 용납하지 않아 근데 도토리 어디갔죠 도토리 도토리가 없어졌다 그럼 도토리는 이따가 심는데 찾으면은 그때 가져오고요 저 돌은 먹었었죠 돌 파워문 이거는 깨 먹었었죠 이건 어떻게 어떻게 하는걸까 정확히 깨는 법을 잘 모르겠어 도토리가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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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반대에요 반대 도망가 도망가 어떻게 올라갈 데도 없어 피했다 다행이다 원시림만 되게 뭐가 많다 저거다 제일 맞죠 쟤한테 심었었나? 이가 제일 궁금하긴 한데 아 이거다 여기다 심어야 돼 바로 옆에 있네요 다행이다 아님에도 되게끔 다 있구나 고마워요 도토리맨 다 이거 먹어 다시무탕 3개가 전부겠죠 전부였으면 좋겠다 어? 여기도 숨어있었어 깊은 숲속의 시냇물 저 밑에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다 됐다 이제 한바퀴 삥돈거 같죠 이제 뭐 없으면은 어? 넌 여기서 뭐하고 있니? 아까 만났더냐 이 안으로 가고 싶은가? 탐험하는 자의 모습을 갖추어라 지금은 탐험하는 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다 아 탐험복을 입고 와야 되는구나 아 나 너무 빨리 왔나보다 어차피 한 번 더 와야 되는 거네요 그럼 그렇다면 구멍이 있는데 여기 갔던 곳이죠 파이프 파이프를 가야겠다 파이프 어디있지? 이 근처에 있었는데 저기 있다 너무 해차됐죠 어? 뭐야 갈림길? 갈림길? 어? 여기는 왔던 곳인데 이게 있다는건 그쵸 여기 떨어져도 되나? 떨어지면 죽겠죠 갈림길 어디로 갈까요? 난 왼손잡이야 사실은 아니지만 어? 뭐야 아 이러지마 어렵단 말이야 나는 1번 무조건 1번 첫번 처음에는 1번으로 가자 계산 쉽게 어? 아 꽝이였어요 1-1은 꽝이였어 1-2로 가보자 그럼 어? 맞았어 1-2였어 1-2-1번으로 다시 어? 찾았다 맞게 하는거 맞아? 신기한 토관을 통과하면 이거 더 있을 것 같은데 더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어? 하나밖에 없네 이제 이 개구리의 비밀만 밝히면은 이곳에 더 이상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개구리 왜 있을까? 아! 개구리가 저거 아닐까? 연못에 있는 동전이 박혀있는 새싹있죠 그걸 것 같다 여기죠 개구리도 아니고 이게 뭘까? 지갑 같다 그쵸? 개구리 지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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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까? 맞나봐 절금 절금 돈 돈의 파워를 받아라 이 자본주의 식물 어서 너의 꽃을 피워 너의 정체를 밝혀라 이 돈 밝히는 식물 같은 녀석 오 얼마나 얼마나 오는거야 꽃을 피기 피나? 어 어 잘한다 잘한다 더 얼마나 잘하는거야 이제 끝날 때쯤 되지 않았어? 아직도 이제 안보여 이제 안보여 아직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봐야겠다 공룡오면 큰일나는데 티라노력 오기전에 빨리 피우자 동전을 얼마나 받쳐야되는거야 이거 설마 꼭대기까지 가는거 아니겠죠 설마 아까 얘로 변신했을 때 줬던 동전을 다 썼단 말이야 이제 지금부터는 순전히 내 동전을 넣고 있어 됐나? 아니야 아직 안끝났어 야 나 천원 천원에서 안돼 내 돈 너 뭐야 종체가 뭐야 너 이 녀석 뭐야 어디까지 올라가는걸까? 애초에 왜 올라가는걸까요 이걸 타고 올라가라는 얘긴가 됐나? 더? 더? 됐다 어 뭐 생겼다 어 너 타고 올라가는거 아니야? 아니야? 잠깐 잠깐 야 가지마봐 지갑아 지갑이가 올라갈 수 있나? 지갑이도 못 올라가는데 좀만 더 키워볼까? 이게 어딘가를 건드리는거 아닐까요? 올라갈 수 없다면 저기 노란게 생겼어요 그쵸 어디다 쏘고 있었던거야 지갑아 노란것 좀 어 꽃이다 꽃 꽃꽃꽃 꽃봉이가 보여요 오! 파운이 나왔어 떨어져줘 제발 파운아 거기있으면 내가 못먹어 어떻게 먹지 저건? 잠깐만 어 아닌데? 아 여기서 먹어야겠다 안닿는데? 아냐 이것도 아니었어 자 어쌈보 죽였다가 점프하면서 보자 아닌데? 점프하면서 보자 아닌데? 아 어딨어? 개구리야 지갑 지갑 이리와봐 너가 필요해 아 이거 티라노로 먹는거다 얘 얘 티라노로 먹는거다 키가 그쵸 티라노 형님 한번만 도와주세요 형님 형님이가 필요해요 적어도 내가 안먹은게 있는데 안돼 아야야 나무 기중에 부딪치게 해야겠다 안돼 여기 숨어있으면 이거 부딪치겠죠 다가와 어디다 지금이야 형님을 취할 기회야 어딨어? 쪽군데? 어? 연못 어디갔지? 연못? 제발 연못 왼쪽이죠 왼쪽 연못 들어가야돼 여긴가? 이거다 어머나 내가 왔어 내것이 되죠 코인으로 자란 보물 열매 가장 값비싼 다리였네요 됐다 이제 올라가면 될거 같아요 입구에 있는걸로 올라가보자 입구에 심은 도토리 있죠 저거는 전에 먹었던거 맞죠? 너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 됐다 먹었던거구나 단단한 땅위에 올려내는구나 그래 이제 코인좀 잔뜩 환급받아야겠어 코인을 너무 수급해갔어 제가 이거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날 봤어 날 봤어 깊은 숲속 단단한 바위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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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가 빨리가 도망가 도망가 하하하하 아 다행이다 아 이곳이군요 힌트 세야 좀 알려줘 찾고 있는게 뭐야 그건 바로 내가 알지 깊은 숲속 보물상자의 함정 함정? 저 아랫도 뭐가 있나본데 탑 위를 모아라 몬스타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거기에서 키우는 꽃이 걱정이다 빨리 가야될텐데 일단은 그 올라가야겠죠 이거 타고 올라가자 옷을 갈아입을까 이제 원시림에서 탈출했으니까 저거 저 옷 입어보자 레이스 옷 입어보자 어? 여기 이 근처 아니였나? 크레이지 락 그거 어디갔죠? 바깥에 있구나 맞아 바깥까지 가야되나? 에잇! 저게 예쁜 문이 옷 갈아입는게 반드시 옷장이 필요하다니 얌얌얌얌 안녕하세요 너희들 아닌데 나 오디세이후에 가야돼 여긴 옷장이 없네요 그쵸 오천이라 됐다 됐다 문을 열고 아야야 문만 열어야 돼 달 받치면 안돼 달은 나중에 받치는걸로 저번에 어디까지 해봤더라 이거 입을 차례죠 메카니고 아 뒤로 쓰는구나 오자를 아 귀여워 페미컴 써져있어요 페미컴 가자 가자 이제는 기계의 세상을 탐험할 차례니까 탐험가 복을 입어야지만 근데 들여보내준다고 그랬죠 얼른 로컬코인 다 모으자 100개나 있어요 40개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가자 캐피 이것도 치워줘 동전도 먹어줘 이거 한번 레베 해주고 오우 동전 먹어야겠지 소중한 동전 오오 조심 아야야야 자 요것들이 난 너희한테 볼일없어 으악 저기 하트 있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너지 옳지 오우 조심조심 됐다 오오오이구야 하하하하 안녕 양파야 양파꾼 양파꾼으로 올라가면 쉽죠 조심조심 여기 맞아 이 위길도 있었어 근데 저번에 제가 실패했죠 이 길 여기도 있었구나 파워무늬 파워무늬 얍 붉은 미로의 열매 제 생각인데 왼쪽에 길이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 동전이 숨어있지 않을까 그럴 줄 알았어 고마워 길어진 채로 걸어야 할 수 있구나 어 뭐야 그러면은 여기는 이게 끝인가 아 일로 갈 수 있죠 참 아 일로 갈 수 있죠 참 조심조심 안 돼 안 돼 이거 먼저 늘리고 나서 빨리 빨리 됐다 올라가고 통과 통과 아 저거 먹었었죠 참 다행이다 여기 아니야 여기 다 온거 같은데 산중턱의 철길 어 먹었다 지금이야 어 뭐야 들어왔어요 죽이는거 아니었어 야 죽어 죽어 녀석 도울 수 있나 안죽는데 같은 도꽃끼리 안죽는데 아 쟤한테 뱉는건가 보다 나 어떡하지 한 대 맞아야겠는데 일단 도를 좀 치우고 아야야 힘들겠다 여기 아니야 먹어야 돼 먼저 이 도를 먼저 삼키게끔 해야겠죠 어 먹어 버렸다 니가 먹으면 안되는데 물이 점점 깨지기 때문에 아 깨져버렸어 어떡하지 쟤한테 써야되는거 같은데 상관없나 일단 일단은 잠깐만 너한테 가는거 아니야 못 치울거란 말이야 아야야 나 어떡하냐 일을 어떻게 해야되는거 같은데 썰어들였어 죽였다 아 그냥 죽이는거였구나 맞추는게 아니었어 공중정원으로 가는길 하나 남았네요 이제 필요한수는 어? 피 버튼이다 공중정원의 꽃도둘 오늘 이 녀석 잡고 마무리 마무리 지금 되겠네요 근데 가는길이 좀 험난해 보이는데 회복해서 다행이다 왕관아타 하나만 주지 저 뒤에 있는 애들은 왜 있는걸까 어 사라졌다 그리고 저는 발견하고 말았죠 저 수상한 길을 여기 밑으로 가는거 같다 안녕 잠깐만 있어봐 여기도 길이 있다 오오 딱 걸렸어 그럴줄 알았어 이건 왜 있는걸까 어디로 가는걸까 아 2위로 올라가는거구나 아냐 괜찮아 위험하니까 반대로 떨어져 봐 아 조심조심 야 너무 위험하다 이제와서 원시름으로 갈순없어 됐다 으쌰 여기에도 있겠지 됐다 됐다 아 여기 숨어있었군요 막다른길의 열매 저 왼쪽에는 어떻게 가는걸까 저기 왼쪽에도 뭔가 길이 있었는데 일단 돌아가자 오늘은 보스전까지 가야될거같아 오오 조심조심 여기 갈수 있을까 너무 높은데 내가 탈출해야겠다 올라간 다음에 어어 됐다 됐다 오 다행이다 오호 이제 이걸 타고 가면 되겠죠 P버튼 눌러보자 어어 2위를 걸을 수 있겠어 아 여기가 그때 말한 꽃길이구나 금방 사라진다는 근데 이곳에 길이 있다 저 위 가기전에 여기 먼저 둘러보자 안돼 저 좀 태워주세요 태워주세요 파워몬이 있는 호두가 있죠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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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안돼요 제발 됐다 됐다 오호 오 다행이다 철탑이 마른 열매 근데 굉장히 수상한 P버튼이 아 이 밑에 있군 어? 아 눌러버렸어 지금 가야되나? 이거 먼저 먹고 싶은데 안돼 온심이 갈거 아니야 이거 아 죽었네 공전을 환급받고 일단은 그러면은 윗길 먼저 가볼까? 오 여기가 거대한 온실같은 곳이구나 여기는 괜찮은데 좀 무섭긴 하다 으아아 이 길을 먼저 가야되나 저 길을 먼저 가야되나 윗길 먼저 가야되나 윗길 먼저 가보는게 좋겠다 자 타임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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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아래에서 근데 여기야 K피야 먹어줘 더 있어 더 저거야 저거 하나 더 남았어 됐다 오 다행이다 올라가고 어 안돼 왜 대체 왜 왜 그런거야 힘들다 아직도 이 조작이 익숙해지지 않았네요 차분하게 가면 될텐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차분 차분 침착 침착 늦었죠 늦었죠 지금 가야 될거같아 늦은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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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 선생님 아직 아직 제발 제발요 아직 선생님 아직 아니요 아니요 저 아직 안 땄어요 하하하하 안돼 아 아 가자 하하 하하 이번야말로 처음하길 제발 오오오오오오오오옥 동전 내놔. 환급 받고요. 여긴데. 여기가 어떻게 꺾일까. 꽃길이. 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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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뭐야. 꽃길 사라져줘. 꽃길 때문에 못 올라갔어. 됐다. 어 뭐야. 이 길로도 뭔가 길어오는데. 아 한 번 동작을 하면은 계속 반복되는구나. 이번엔 여기겠네요. 너무 빨리 가면 안 되겠다. 어떻게 가는지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오호. 아직까지는 평이로. 카메라가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제발. 오. 너무 무서워. 각도 꼭 이래야 돼. 됐다. 아 다행이다. 중앙 정원 탑 내부. 한참 남았구나. 그냥. 탈고 올라가줘. 근데 오른쪽에. 나 보고 말았어. 오. 다리가 다리가. 다리가 사라진다. 오른쪽에 코인이 있었죠. 약간 오른쪽 위에. 지금 못 먹는 것 같지네. 뛰어넘으면 되지. 뛰어넘고. 안녕. 너 이리 와봐.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어. 어. 하트 좋아. 다행이다. 여기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아니네. 저기가 저기구나. 다시 와봐. 우리가 지금 갈 데가 있어. 예로에서 가야겠다. 이 위를 타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야. 다시 한번. 어어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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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먹었어. 먹었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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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이걸 태워야겠죠. 이제. 야. 힘들다. 왔어요. 이제. 두 번째. 온. 오. 이게 뭐야. 여기 또 숨어있었군. 홈에 붙은 나무 열매. 다리가 와야될텐데. 왔다. 왔다. 빨리. 어. 내려갔는데. 괜찮아. 여기로 가는 건가? 저 다리는 그럼 왜 있는 걸까? 중간에 수상한 다리가 있었는데. 왔어. 왔어. 다 왔어. 여기. 위에 뭐가 있네. 어. 안 돼. 안 돼. 잠깐. 거기 있어. 그대로 있어. 옳지. 이거 어떻게 먹을까? 어. 점프를 또 뗄 수 있구나. 다리를 쭉 누리면. 저요. 눌린 다음에 한 번 더 누르면 또 뛰어요. 이런 게 있었구나. 왔다. 세우하고. 공중 정원 탑. 오늘은 누구야? 부캐를 가져간 자 누구인가? 여기 돌이 있는데? 하트. 누굴까? 이 파란 애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죠. 맞다. 으헤헤. 이제야 왔나. 부캐는 이미 우리가 접수했다. 너희들을 쫓아내고 나머지 꽃들도 가져가야겠다. 오호호. 안 무섭거든? 어. 날 빨아들여. 야. 독쟁이잖아. 맞춰봐. 일단. 한 대 맞으면은 모자가 사라지고 두 대 맞으면 어떻게 돼? 아. 밟아야 돼. 노벨 피해서 밟는 거구나. 간단하네. 독만 피하면 되겠네요. 아니 아니. 안 간다네. 안 간다네.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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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그랑조를 그리기 시작했어. 캐피. 캐피. 지금 밟아. 밟아. 지금이야. 태풍의 눈에 있죠. 저는. 아. 밟아줘. 헤헤헤. 이렇게 못 밟을 수가 있냐. 됐다. 다행히 밟으면은 사라진다는 게 참 다행이네요. 독수리. 다시. 그랑조 소환. 얘도 3번 밟으면 끝나겠죠. 기다려야 될 텐데. 하트로 나왔다. 이리 와. 지금이다. 괜찮아. 옳지. 헤헤헤. 너무 좀 맞아가면서 플레이한 것 같지만. 오우. 그랜드문 좋아. 나 근데 좀 모습이 안 예쁜데. 아. 깨끗해졌다. 그랜드문. 품절 임바. 헤헤헤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공중전의 꽃도둑. 또 날아가겠죠. 어. 저기 호두가 있다. 새로 생긴건가 이제. 옳지. 짠. 헤헤헤헤헤. 비밀의 꽃밭을 목표로. 아 또 있구나. 어 뭐야 저건. 새로운 저인가 본데. 비밀의 꽃밭에 누가 왔어요. 보통 이렇게 하면은 뭐가 내려왔었어. 그러게. 이 왕국에서의 1차적인 볼일은 끝나기 마련인데. 볼일이 또 있어요. 뭘까. 새로운 불청객에 대해서는 다음 화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파우문은 다 모았지만 역시나 마저 다 모은 다음에 반납하기로 합시다. 그럼 보시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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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